안녕하세요. 용왕 방패 장군입니다. 제 채널을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. 2021년도는 제가 볼 때는 돼지띠, 소띠, 원숭이띠 나이에 따라 틀리기도 하고 성격에 따라 틀리기도 하고 또 대박난다고 또 엄한 일을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좋은 건 아니겠지만 2021년도를 보면서 좋은 띠를 볼 때 이제 새로운 시작점이 되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좀 번창하게 조금 크게 확장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돈이 우연찮게 힘이 들었던 2020년도에서 2021년도를 넘어가면서 돈이 쌓이는 띠도 있을 거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 띠를 할아버지들이 말씀해 주셔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재물이나 내년에 2021년도의 재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호맹해주신 분들이 올해 다 좋았던 건 아니죠? 아니에요. 힘든 분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이제 너무 무리수를 둬서 힘들으셨던 분들도 있을 거고 또 타인으로 인해서 금전의 손실이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러면은 돼지띠, 소띠, 원숭이띠 얘기해 주셨는데 이 띠분들 중에서도 선생님이 지금 딱 영적으로 느꼈을 때 나이는 어느 나이대가? 돼지띠로 보면 서른여덟 살 개생, 그 다음에 62살 기해생, 그 다음에 50살 신해생 이 띠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제 금전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은 조금 번창할 수 있는 계기고 또 오다를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고요 또 뭐 공무원이나 이제 남 밑에 계시는 분들은 성진할 수 있는 부분이 되거나 이제 윗선에서 눈에 띄어서 금전이 조금 올라갈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고요 이제 젊은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부분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부분도 되고요 그러면은 이 띠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상반기, 하반기 이런 식으로 많이 나누지잖아요 선생님이 호명해 주신 이 분들은 상반기, 하반기 내년에 상관없이 꾸준히 좋아질 거다? 아니요 꾸준히 좋아지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제 생일에 따라 좀 생일을 지나면서 아마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거 말고는 다른 거는 뭐 주의해야 될 쪽은 없을까요? 이제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제가 대박이 난다 라고 했다고 그냥 앉아서 복권 산다라든지 아니면 감이 떨어지기를 바라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? 성격에 따라 급하신 분들은 조금 릴렉스함에 한 템포를 낮추시면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생각이 많으신 분들은 한 번, 두 번 생각하다가 이제 움직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에요 내년에 띠 호명해 주신 띠분들 있잖아요 네네 그분들한테요 한말씀 말씀 말씀해 주시겠어요 돼지띠, 소띠, 원숭이띠인 분들에게 또 이제 노심초사 걱정이 되는 부분은 좀 있어요 이제 너무 대박 난다고 투자를 낱말을 넘어 기담아 들어서 이제 쉽게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안 하시면 좋겠고요 대박 나시기 때문에 힘내서 파이팅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